다음 선수는 누구예요? 저입니다. 진욱. 누구야? 아무나 나와, 빨리 나와. 진욱이 형 누구야? 아... 버라채! 버라채! 또 너야? 정신 못 차렸구나. 아유... 어이? 자... 박진욱. 야, 박진욱. 뭐야? 뭔데? 뭘 때야? 야, 송사리라 그래, 송사리. 야, 송사리! 야, 송사리! 아유, 초등학교 때 그거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잖아. 야, 진욱! 왜 송 입었어, 송사리야?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음악, 큐어! 형, 이겨야 돼요. 자, 진을 때 송사리. 아... 뭐야, 뭐야. 아... 오케이. 다음번에 준비해! 이거 뭐야? 뭐야? 아니, 형은 알아야지. 와이비인데.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후! 후! 펠라! 뭔데? 펠라! 뭔데?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춤인데? 이게 무슨 춤인데? 무슨 춤이야? 이게 뭐야? 몰라? 어, 얘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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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몰라. 이게 뭐야? 너도 몰라? 몰라. 야, 얘네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몰라. 좋아, 박진욱. 파이팅! 민준아 한 판 이겨야 돼. 파이팅! 야, 밟아줘. 그렇지! 야, 밟아줘. 그렇지! 어두기! 그렇지! 쏭민준! 송사리 좋아, 송사리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나 힘쓰게 만들 거야? 아, 이 씨. 힘도 없는 게. 힘쓰게 만들 거야? 힘쓰게 만들 거야? 힘쓰게 만들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우와, 길다. 민준이가. 오, 박수!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거야, 형. 좋아, 좋아. 우와, 송사리 빠르네. 야, 뭐야? 안성훈!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라고! 이거 뭐야, 이거? 잘 보라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좋았어. 여기서 이겨서 삼계탕 먹으면 얼마나 좋아! 둘 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시청자분들에게 큰 웃음 주고 누가 터뜨릴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야, 민준이 다리 왜 길어? 너무 길다. 우가 다리를 잡아라. 그렇지, 어, 어, 좋았어. 우가 다리를 잡아라. 그렇지, 어, 어, 좋았어. 그렇지, 어, 어, 좋았어. 아니, 또 씨름하네. 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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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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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송민정! 아, 아, 아! 안 돼. 간다. 고생했다. 소민준 실패. 고생했다. 청소했어?